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그 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저도 부럽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머리 아파. 요즘은 다 푸는 거 아닐까요? 아이 죄송합니다. 저 또 촬영을 하고 있나요? 네 다 켰습니다. 어? 아 눈대님. 처음 뵙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 네 저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그 분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. 아 저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잘 봤습니다. 워니게임. 워니게임이요? 워니게임은 용진님이시고요. 어 저도 논쟁이님 잘 봤습니다. 갤럭시 해부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아니 제가 또 한 해부 하죠. 그러니까요. 조명 일단 얘 좀 뺍시다. 아 논쟁이 점점 더. 아니 점점 더해. 처음 뵙지만 굉장히 진짜 기사님 같으시네요. 아 저 요즘. 이제 장갑까지 끼시고. 아 샀습니다. 아 이거 케이블 타이트. 더위 드릴까요? 아 제가 또 타이트입니다. 아 타이트? 옛날 이런 준비성 많이 없으셨는데. 아 제가 이제 또 돈 받고 다니면 이제 제대로 해야죠. 아 그쵸 이제 돈을 드렸으니까 이거는. 그쵸. 늦기도 하셨고 돈 드렸는데. 죄송합니다.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있기는 합니다. 귀여운 카메라 하나 자랑해도 될까요? 아 카메라요? 신상 카메라 하나 샀는데. 영상 촬영까지 가능합니다. 제가 이거 지금 봤습니다. 아 꽈뜨름님 거요? 아 그 분 거였지. 선물 받았어요. 아 그 분한테 선물 받으셨구나. 그 분 영상 예전에 올린 거 한번 봐주세요. 드릴까요? 네? 이걸요? 리뷰 한번 하실래요? 님이 이렇게 들고 있으면 조회수 잘 나올 것 같긴 한데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컨텐츠를 막. 주시네. 처음 뵙는데 좋은 거 있시네요. 돕고 사는 거죠. 아 그쵸 그쵸. 아 이 조명 너무 커. 제가 이제 큰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아니 큰 거는 좋아하긴 한데. 조명은 큰 거 별로 안 좋아하고. 그럼 어떤 거 좋아하세요? 몸은 스켈레톤인데 아주 그냥 보압에 그냥 막 그냥. 저거 이제 큰 거 키 큰 거 좋아하고. 그래픽카드 큰 거 좋아하고. 아 개방감이. 나아 있는 게 도움이 되시겠죠? 절대 애니보로 가는 건 아니고 그냥 혹시나. 이런 대공사를 맡기고 쉬셔야죠. 저는 이제 기사니까. 돈 드렸잖아요. 아 그쵸. 꽈뚜루 님이 그 카메라도 드렸다고 200만 원짜리. 아 그래요? 이외서 룬재 님한테 드렸다고 그러던데? 아닌가요? 아 받았습니다. 그쵸. 그럼 저 좀 가볼게요. 아 네. 열심히 쉬십시오. 편하게 불러요? 아 네. 대공사네요. 그럼 저는 잠깐 자료 조사해야 돼가지고. 나의 그 이제. 아 아니요 아니요. 그냥. 히어로. 아니요 아니요. 아닌가요? 네 아닙니다. 개성 괴력. 공대 시크 같은데. 잘 무시하시는 건가요? 아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. 진짜 많이 무거울 것 같아서 여러 가지.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냥 둘이 사여서 그걸 할까요? 되요? 일단 뭐 신고. 저의 개성 배력입니다. 미스터 머스클러맨이라고 불러주세요. 미스터 머스클러맨 이름 두 거타네요. 아니, 이 정도면 그냥 세로 세팅하는 거 더 어려운데? 세로 하는 거면 있는 것만 넣으면 되는데? 있던 걸 빼고 넣어야 해서 작업이 두 배가 되는 거. 하지만 이것이 논쟁의 발전이 아닐까요? 그렇죠. 영광이네요, 발전에 함께 할 수 있어서. 아이, 감사합니다. 이거 보고 다이슨 신제품 혈천받고 싶다. 이거 꼭 넣어주세요. 다이슨 돈이 없어서 옛날 거 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V11을 꼭 갖고 싶네요. IT 채널이다 보니 다이슨 업계 분들도 꼭 보실 것 같은데 136만 장지수에게 투자하세요! 님 에어컨 필터 바꿔야 될 것 같음. 에어컨에서 고양이 냄새나. 필터 한번 바꿔야겠네. 고양이 발가락 냄새가 나네. 아이스티 시켰습니다. 혹시 당이 부족하실까 케이크도 한 조각 시켰습니다. 방음 부스가 은근 좁다고 느껴지는 게 제가 안에 있으면 계속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걸리적거리니까 사라지세요. 알았습니다. 죄송합니다. 님 모니터함이 구조가 이거 밑에 하나 더 공이 있는데 왜 없죠? 저는 방금 박스 뜯어드리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. 뭐 그래요? 이거 이미 여신 거 아니에요? 아니 주시발 뭐 밑에 있음. 아 근데 박스 대충 들어보면 무겁잖아요. 아 그 박스가 좀 밀도가 높게 설계가 됐구나. 박스가 왜 이렇게 무겁지? 남은 박스가? 싶었는데? 이 밑에 숨어있네. 근데 왜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무겁죠 뭐. 누가 봐도 철이 있는 무게인데? 그럴 수 있으니까. 이제 시작이라는 게 너무 슬프다. 아니 모니터는 그냥 비싼 거 사라고 하려고 했네. 싼 거 사니까 이거 조립을 내가 해야 되잖아. 아 진수씨 왜 이렇게 사라져요? 오늘 처음 봤는데 살짝? 살짝 열받게 하시네요. 가라매요. 쓰레기 계속 생기잖아요. 어떤 거 해드려요? 딱 말해요. 저런 거 쓰레기들 치워주셨으면 좋겠어요. 아 예. 깔끔한 화면을 위해? 공간이 부족해가지고. 하는데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. 이거 그냥 다 뜯어놓고 갈게요 그러면. 아! 뜯었고 가주면? 당신 늦어라.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조금 멍청하다고 할 수 있죠. 아 꼬순데 계속 나요. 좋은 거 아닌가요? 오늘 너무 싫어요. 그럼 모동님 집 가든 가요. 꼬순데 맡을래? 아니면 팔군복 들어볼래? 꼬순데 좋네요. 그쵸? 문재인 님? 이러는 소면날 이제. 문재인 님. 여기 있다. 지금 제 고양이한테 뭐라 한 거예요? 이러는 소면날 이제. 한번 달아볼까요? 저 원래 달던 걸 가주면 되나요? 네. 자. 아! 왜요? 볼트가 세워져 있네요. 제가 세운 적은 없는데. 역시 정크렛 하시던 분이다. 아. 더 잘 까네요. 좀 칩니다. 저희만 수련하러. 수, 수련. 수련. 재밌으신 분이시네. 이야. 많이 깔끔해졌네요. 어. 님. 케이블이 하나가 없는 것 같은데. 뭐라고요? 흐드미 2. 마이크로 흐드미 젠더. 또 뭐가 없다고요? 이거 갖다 버렸음? 이건 뭐죠? That's. That's. 마이크로 흐드미 젠더. 맞네. 왜 거기 있죠? 하도 안 잡고 씨. 아니. 아. 이 둘면 바로 나왔는데. 전 거긴 없는 줄 알았죠. 거기 제가. 쓰레기들을 박았기 때문에. 걱정인데. 저 입 빠지게 하실 거예요? 지수 씨가 좋아서 그렇습니다. 왜 이렇게 피곤하냐고. 한 게 없는데.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에너지가 힘드네요. 4시부터 기다려서. 어허. 지수 씨가 12시 40일 정도. 그거 아세요? 아직 오디오 안 잡음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? 전 저 오디오 프로그램. 캠은 모르고. 알아가면서 해야 돼. 그럼 이제 캠은. 어느 정도. 잡혔다. 고생 많으십니다. 시간이 벌써 1시인데. 아 괜찮아요. 배우는 그냥 말한 거죠. 근데 합반할 때 빛이 괜찮으려나? 좀 어두울 것 같기도 하고. 혼자 계순으로 맞춰놓을 거라. 뭐 알으면 되지. 하단 조명이 없으니까 확실히. 여기 그림자는 확실히 많이 차긴 한다. 그럼요. 헬쑥해져는데 나?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. 나는 왜 헬쑥해지지 않아? 하하하. 난 그냥 진짜 살이 헬쑥해진 것 같은데? 오늘 작업하시면 그냥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? 다 된 건가요? 캠은? 오디오. 이거 말고는 할 거 없지. 있죠. 야! 아. 스크래처가 많아서 좋아하는 거구나. 어? 아 저거 뜯긴 이유가. 유레카. 스피커. 아 이거 아직도 찍히고 있었네? 허리에 거 주십쇼. 아 좋다 이거. 나 주라. 그냥 사세요. 20만 원밖에 안 와. 아 그래요? 로켓 배송도 되네. 죄송한데 이거 봐가지고 가셔야 돼요. 아직 안 끝났다는 거. 나를 귀찮게 한다는 거. 다행이네. 아 근데 이거 저런 거 어떻게 하냐. 나 갖다 버리면 돼. 이마 저런 박스 같이 버려다 주셔야 돼요. 버릴 박스 너무 많더라고요. 아 그 정도 서비스 있고 되잖아요. Not bad 하네요. 이 정도면. 진짜 Not bad. Not bad. 눈쟁 전자를 이용하신 분. 선입금 하지 마세요. 아 반입금이 안 해? 반입금하고 한 꼬라지 부분. 모테리업체랑 똑같이 해야 돼. 그쵸. 아 이거 여기 바로 있는 거를 안 찾고 나한테. 아 근데 중요한 거 아세요? 뭐죠? 저는 이제 시간이 들어도 그날 방문해서 제대로 못 하더라고. 저는 무조건 다 커버를 친다. 커버를 쳐야죠. 돈을 들여갔는데 당연히. 반한 애들이 많더라고요.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네.